아직은 나냐 오오오 정말로 아냐 마음대로 진창망창 쓰고 싶은 대로 돈 크게 크게 마구마구 쓰고 난다네 여기저기의 특보잡 기우재앙이 휩쓸어서 무서운데 돈 유스라니 팔짱 끼고 아직까지 우리 집에는 아직까진 아니야 우리 마을엔 후, 닥치지는 않았다고 정말 어떡해 후, 닥치지는 않았다고 정말 어떡해 아직은 나냐 오오오 정말로 아냐 마음대로 진창망창 쓰고 싶은 대로 돈 크게 크게 마구마구 쓰고 난다네 그냥 그건 먼 나라 그런 이야기일까 지구촌이라는데 물의 순환에다 악불사 방사능이 오염되어 가면 그 넓은 태평양의 발광 멸치들이 후, 중간 바다를 못 버티면 정말 어떡해 후, 중간 바다를 못 버티면 정말 어떡해 아직은 아냐 오오오 정말로 아냐 마음대로 진창망창 쓰고 싶은 대로 돈 크게 크게 마구마구 쓰고 난다네 걷잡을 수 없어 되돌릴 수 없어 이 땅 저 땅에 이 바다 저 바다를 모니터링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때는 늦어 늦어도 너무 늦어 후, 지금 당장 줄여야 해 정말 어떡해 후, 지금 당장 줄여야 해 정말 어떡해 아직은 아냐 오오오 정말로 아냐 마음대로 진창망창 쓰고 싶은 대로 돈 크게 크게 마구마구 쓰고 난다네 데이 Guide